해커 뒤돌리기 살아서 올라갑니다 해커 선수는 약간은 좀 저조한 상태지만 뒤돌리기는 그래도 아직까지 통하고 있죠 뒤돌리기 네 좋아요 성공합니다 지금 느낌이 김남수 선수가 3세트에서 참 많이 잘 친 것 같은데 5대3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그렇죠 점수가 뭐 하이러니 2점이니 그럴 수밖에 없죠 패커가 옆돌리기 성공하면 1점 차 추격 2점 차 추격합니다 감각이 이제 돌아왔어요 다시 한동안 좀 주춤했었는데 다시 정상적인 그런 경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빨간 공 오른쪽을 예리하게 면을 노려서 포스 공략이 가능하죠 해커의 뒤껴치기 성공하면서 동점 아 이거 맞추고 난 다음 그림이 너무 완벽한 다음 상황으로 연결됐습니다 네 하하하하 감사합니다.